2022년도 대통령선거의 실상을 파헤친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그리고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를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공직선거를 회부하는 도둑놈들 시리즈가 계속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뭐 지금 모든 것 다 엿장수 마음대로지 않습니까 엿장수 어제 여러분들 제가 페이스북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2022년도 3구 대통령선거에서 전라남도 목포시에서 기이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재명은 사전투표에서 8만4천표를 얻었고 윤석열은 불과 9천2백표를 얻었기 때문에 목포시에서 사전투표 득표수를 비교하게 되면 이재명이 무려 윤석열의 9.2배 정도를 압승을 한 겁니다 윤석열이 받은 표는 뭐 한 9천2표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그 50%인 4천6백표를 빼앗은 겁니다 전산 프로그램을 이용해 가지고 이재명에게 넘어갔습니다 심상정은 목포시에서 1,200표밖에 못 받았습니다 이 가운데 50%도 67명도 607표도 이재명이 넘긴 겁니다 우리가 옛말로 배륙의 간을 빼먹으란 옛말처럼 전남 목포시에서 압승한 이재명은 사전투표에서 5,211표를 공짜로 얻었습니다 일반적으로 호남에서는 사전투표 조작이 덜할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윤석열과 심상정의 사전투표 득표수에서도 조작값 50%를 적용해서 야무지게 표를 도덕질했습니다 이것이 도둑놈들 3권 도둑놈들 3권의 2022년 대선 무선지 됐나의 36쪽에 나오는 여러분들 거리입니다 우리는 통상 전남, 전북, 광주, 광역시는 민주당의 텃밭이기 때문에 사전투표에 손을 대는 것이 좀 덜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3구 대통령 선거 여러분들 자료를 보게 되면 가장 여러분 놀라는 것 중에 하나가 전남, 전북, 광주에서 조작값이 가장 높습니다 거의 50%에서 40% 정도 뺐습니다 무슨 이야기인가 하니까 윤석열이 받은 얼마 되지 않는 사전투표특교수에서 40에서 50에서 60%를 여러분들 빼앗아가지고 전산 프로그램 이용해서 이재명에게 더해준 겁니다 그 더해준 표들이 어느 표에 속해 있는가 하니까 240만 표 안에 포함이 돼 있는 겁니다 윤석열과 이재명 격차는 262만 표 정도 차이가 났을 겁니다 그 가운데 24만 7,017 표 차이를 제외하는 240만 표가 바로 사전투표 득표수의 정감작업입니다 부정선거가 일어났다는 거죠 그중에 여러분들 일부가 바로 목포시 사례인 겁니다 목포시에서 여러분들 240만 표 가운데 몇 표 정도를 빼앗았는가 하니까 여기 나오는 것처럼 윤석열한테 4,600표를 빼앗고 심상정한께서 1,200표를 빼앗은 겁니다 여러분 240만 표를 이동시킨 겁니다 3구 대통령 선거에서 선거법에서 이룬 들 투표지 위정감 행위에 대한 범죄를 가장 크게 지닙니다 투표지를 정감 특정 후보에서 빼앗아가지고 또 다른 특정 후보에 더해주는 겁니다 100장이면 50장을 빼앗아가지고 50장을 더해주는 겁니다 240만 표의 투표수 정감 작업이 3구 대통령 선거에서 일어난 겁니다 120만 표를 먼저 윤석열과 심상정에서 빼앗고 같은 수만큼을 뭡니까 이재명에 더해줘가지고 240만 표를 조작했음에 불구하고 못 이긴 겁니다 24만 777표 차이밖에 안 된 겁니다 그 내용이 나오는 겁니다 목포시에 호남권에서도 많이 조작했습니다 조작률로 따지게 되면 훨씬 크죠 다른 데에 비해가지고 서울은 대부분의 35%를 조작했기 때문에 여기 보시게 되면 제가 만든 어제 했던 이야기죠 며칠 전에 숫자를 다 만들었는데 2020년 4.15 총선의 선거구마다 서울에서 만 표 이상을 조작했는데 무슨 수로 이길 수 있나 안철수가 170억 석을 2024년 총선에서 딴다고 하는데 네가 무슨 수로 이기노 제가 좀 심하게 네 정신나간 일 이야기 하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숫자를 만드는 겁니다 숫자를 그게 핵심 포인트입니다 숫자를 필요한 일이긴 합니다만 밤을 새가면서 참관을 하더라도 막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 내용을 제가 2022년 대선에서 일어난 것을 두 권 2월 13일 날 편했고 1권을 여러분들 지난 1월 13일 날 편했습니다 그리고 4권이 2020년도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가 4월 1일 날 2020년 4.15 총선 기념 3주년 기념으로 책을 제가 지금 한참 편집 중입니다 옅장수 마음대로 하는 겁니다 투표장을 찾는 국민들이 지도자를 선출하는 나라가 아닌 겁니다 모든 사람들은 선거사물을 담당하는 사람들의 눈치를 보는 나라가 되고 기가 찬 거죠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광고를 하나 드리면 이 책을 내서 상업적 이익을 제가 구하거나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책이 남으면 혹시 검찰 수사가 들어가더라도 동영상을 수사관들이 봐야 되는 것보다도 책을 읽으면 금세 선거 조작의 전모를 파악할 수가 있고 그리고 우리가 지금 21세기를 살아가는 제법 참 괜찮은 나라인데 이런 것을 누구든지 나서 가지고 한 사람 정도는 이렇게 기록을 남겨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해서 도둑놈들의 시리즈를 그야말로 사명감을 갖고 제가 앞으로 계속 써내갈 이야기입니다 4월 1일 날 편에는 2020년 총선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사군이 마치고 나면 그다음에 지방선거 5건 6건 시도지사선거 시장군수구청장선거가 나오게 될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2022년 또 교육감선거 다 도둑질한 거죠 교육감선거도 그렇게 해서 교육현장을 장악을 한 겁니다 여러분께서 책을 구매하셔가지고 줄을 꺼가면서 읽어주시고 그래서 이 문제를 브레이크를 그는데 이륙을 담당해 주시고 그리고 조금 더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주변에 이 책이 널리 확산되어 가지고 선거정의를 확보하고 나라가 정상적인 국가로 자리를 잡아서 우리 후반전 인생인 노후뿐만 아니고 자식 세대에 부정선거가 일상화된 전체주의 체제를 우리가 물려주지 않도록 그렇게 시민들이 힘을 좀 더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점을 여러분 염두에 두시고 앞으로 방송들도 많이 이렇게 애용해 주시고 또 힘을 좀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편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이래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